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아 명태균 유명해졌네요. 명태균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협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이가 8일 날이죠. 바로 소환됩니다. 창원지검인데요. 명태균이가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런지 하에 거절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명태균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은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이죠.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검찰이 말이죠. 지금 보강을 하고 수사관을 갔다가 지금 검사를 갔다가 대거 보강했습니다. 네 사람을 더 보강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명태균에 대해서 돈거래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공천장사를 했는지를 물어보겠다. 다시 말하면 명태균에 대해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는 말이죠. 이 여론 조작 사실 마사지죠. 이걸 통해서 정치인들한테 접근하고 또 그 정치인들을 알게 되면 또 그걸 자산으로 삼아서 다른 정치인들하고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인들의 멘토라고 할까요? 정치인들의 스승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가 정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를 지냈던 함성득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자기를 갖다가 미륵불이라고 불렀다. 아니 그러면 함성득이가 이 명태균이를 갖다가 미륵불이라고 불렀다. 나는 미륵불이야. 야 이 함성득도 정말 이것도 미친 엑스고 이 명태균도 미친 엑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말이죠. 칠불사 그야말로 신성한 도량에 가가지고 밤에 홍매화를 심지를 않나 정말 공천 무슨 공작을 하지 않나 정치 공작을 하지 않나 이것들이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런데 명태균이 말이죠.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뭘 갖고 있다 떠들어대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명태균은 간단합니다. 이놈은 정치 브로커예요. 그야말로 양아치 핫질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된 거냐 간단합니다. 여론조사 이걸 가지고서 슬 마사지를 해가지고서 좋은 말 해주고 이걸 가지고 좀 조작을 해갖고 이렇게 그걸 퍼뜨리면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원래가 뭐 했던 놈입니까? 핸드폰 장사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전화번호 보면 안 되는 거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 그거 하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어디 여론조사 기관에 들어가가지고서 좀 근무하다가 지방에 내려가지고 나도 이거 하나 차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차려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데하고 연결해가지고서 말이죠. 여론 갖고 장난친 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자가 무슨 미룩불 흉내를 내고 말이죠. 도사연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인들을 갖다 농락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불려가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원래가 말이죠. 이 도사연 하는 놈들은 남의 운명은 잘 알아도 지 운명은 잘 몰라. 지는 이렇게 검찰에 들어갈 줄 몰랐겠지.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아무런 방비 없이 무방비로 살다가 딱 들어가면은 와 이거 완전히 이제 나 골로 가는구나. 이제야 드디어 자기 운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깨닫다 보니까 들어가면 내가 못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의 무슨 문자 주고받은 것도 김건희 여사를 또 팔은 거고 그다음에 유은석열 대통령과의 녹음, 육성 녹음 이런 것들이 다 왜 나오느냐. 지금 나오는 거는 명태균이가 그걸 갖다가 공개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이하고 같이 있던 운전기사가 그걸 공개했는지 내지는 또 명태균이가 같이 또 일을 했던 강혜경이가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명태균이 자작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태균이가 슬쩍 가진 것을 내놓고 나서 협박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검찰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좀 구해줘. 나를 구해줘라고 SOS를 쳤는데 그런 거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구명 어떤 그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서 그래도 나를 안 도와줘. 그래도 나를 안 도와줘. 하면서 협박을 했는데 협박할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명태균이로부터 나올 게 많다 뭐 지금 깔 게 많다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왜 안 깝니까? 그럼 왜 까다 맙니까? 왜 육성 녹음까지 나왔는데 유은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육성 녹음까지 나왔는데 그럼 더 까야 될 거 아니야? 더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명태균이 하고 유은석열 대통령 사이에 유은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전화를 주고받았고 지금 그 육성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안 까는 겁니까? 명태균도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떠들고 뭐 아버지 무덤에 묻어났다 웃기고 있네 검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명태균은 말이죠 지 아버지를 화장해서 뿌렸기 때문에 무덤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태균이가 갖고 있는 거 다 깠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없어 명태균이가 몇 개 그 전화 몇 번 한 거 그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걸 가지고 광을 팔은 거야 쇼를 한 거야 왜 광을 파고 쇼를 했을까요? 그래야 나한테 다가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나를 막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구명 로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거를 깐 건데 밑천 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밑천 떨어졌어요 명태균의 밑천은 다 떨어졌고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판도라의 상자가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안에는 칠불사 정치공작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칠불사 정치공작은 뭐냐 이것도 역시 명태균이가 올해 초부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받았다고 올해 초부터 수사를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나 수사 받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계속 이렇게 읍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이 놈이 말이죠 2월 28일이 그때가 바로 수사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서 김건희 여사를 압박해야 되겠다 협박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협박하느냐 야 혹시 김영선 너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거 없어? 야 김영선 너 그때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거 있잖아 그것 좀 내놔 그것 좀 까 그거 가지고서 우리 김건희를 협박하자 김건희를 협박하면 김건희가 나를 구해주겠지 자 그러면 명태균은 자기를 구명하기 위해서 그 칠불사에서 김영선한테 기자회견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준석이하고 하람이를 오래라 했냐 준석이하고 하람이는 명태균 시다발이들인 거야 어떤 이유라든 간에 그러니까 얘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이유인지는 물론 알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천하람이도 저번에 뭐 나왔을 때 그 후에 당대표 나왔을 때 4등인가 했잖아요 어떻게 천하람이가 4등을 했는가가 이상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는 지가 당대표될 때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고 천하람이는 그 다음에 제가 컷오프 됐을 때 그때 그때 당대표 나갔을 때 왜 4등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거 명태균이가 도와준 거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따라서 지금 이준석이는 당대표 도움을 받았고 천하람이는 4등할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명태균이가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고 올라와 그러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김영선은 어떻게 이거 좀 공천을 받게 해줘야 되겠는데 야 니들도 이번에 공천 받아야 되는데 야 김건이를 협박을 하자 그리고 나도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세 가지 목적이죠 나 수사받고 있는 거 이거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다음에 김영선 이제 공천 받아야 되지 않냐 니네도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말이야 우리 뭔가 김건이 여사를 협박을 할 거거니가 없냐 그렇게 지금 칠불사에서 모의를 했던 거야 그것이 저는 칠불사의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하려고 김종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김종인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나가리 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야 개혁신당에서 김영선 비례대표 줄까 그러니까 무슨 김영선한테 비례대표를 줘 그러면서 반대를 한 거고 또 김종인도 김영선한테 비례대표 준다니까 무슨 비례대표를 거기다 줘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공작이 이 모의가 나가리 된 거예요 정리합니다 자 명택이는 자기를 구명로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김건이 여사한테 협박을 하는 하나의 단계에 있었다 그 다음에 김영선은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이준석과 천하람이는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당대표될 때 사회될 때 이때 4등할 때 이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걸 갚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넷이 만나서 칠불사에서 정치 공작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이 여사와 유은석열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내가 도와준 거 있다 나 뭐 있다 나 녹음 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서 자기 구명로비를 하려 했으나 또 김영선을 공천 받게 하려 했으나 등등의 실패를 한 것이다 이것이 명태균의 어떤 비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이번에 창원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 명태균의 판더라의 상자 즉 칠불사의 정치 공작의 비밀이 풀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서 말이죠 이번에 확실하게 수사하겠다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냈습니다 여러분 명태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봅시다 명태균 구속될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구속되겠죠 강신혁 팀입니다